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5년 3월 학평 A형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 마이너스 1승에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을 A N이라고 한대요. 그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 N의 값을 구하라고 돼있죠. 그럼 사실 지금 이 시그마에서는 어려운 게 1도 없잖아. 그냥 A N만 구하면 시그마 돌리면 되겠죠.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2의 N 마이너스 1승에 약수를 알아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약수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합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. 그럼 이 내용. 약수 구하는 걸 언제 배웠습니까?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. 이런 친구들은 혼내야 돼요. 그래서 절대로 설날이나 추석 때 어린 사촌동생한테 수학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.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. 중1 내용이에요. 고1도 아니야. 중1 내용. 중1 처음에 들어가면 진짜 이 애기들이 있잖아요. 쪼그맣고 애기들. 그 애기들이 뭐 처음 배우냐면 소수 이런 거 배요. 소수는 뭐예요? 약수가 1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소인수분에 배우고 그 다음에 약수를 배요. 최대공약수, 최소공배수 배우면서 약수를 배워요.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도 그때 나오고 확률과 통계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나온다고. 자 그래서 중1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뭘로 할까? 뭘로 할까요? 12로 한번 해봅시다. 12로. 자 12는요. 약수가 뭐냐면 1, 2, 3, 4, 6, 12죠.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2를 소인수분에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. 2의 제곱 곱하기 4. 자 여기에서 2를 안 갖고 와도 돼. 3도 안 갖고 와도 돼. 여기 1 있는 거지. 1? 3도 안 갖고 와도 돼요. 그 얘네 가지고 짜맞춰서 나오는 게 약수들이야. 2는요. 지수가 0에서 2까지 갖고 올 수 있고요. 3은요. 0에서 1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.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2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요. 3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겠죠. 안 갖고 와도 되니까. 그래서 2개를 곱한 동시에 일하는 사건이니까 2개를 곱해서 6개가 되는 거야. 약수의 개수는. 1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 나오잖아.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? 2랑 3의 구성으로 가는 거라고. 안 갖고 와도 상관없다고. 하나만 갖고 와도 되고. 2개 갖고 와도 되고. 뭐 다 갖고 와도 되고. 그렇게 나오는 게 약수들이라고. 약수. 그러면 지금 봐봐. 2의 n-1승이래요. 2밖에 없죠. 2의 거듭제곱이잖아. 그러면 약수들은 그냥 2를 안 갖고 오던가. 하나 갖고 오던가. 2개 갖고 오던가. 3개 갖고 오던가. 점점점점점점. n-1개 갖고 오던가. 요거밖에 없다고. 0개에서부터. 0개에서부터 n-1개까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고요. 걔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약수라고요. 약수. 이해됐습니까? 만약에 여기에 3이 있었으면 3도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. 3도 0개부터 n-1개까지. 됐어요? 그래서 요거 3은 없는 거였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시면. 약수의 합이잖아요. 약수의 합을 a, n이라고 한대요. 약수의 합. 그리고 첫 번째로 an을 구하자고요. an을. 약수의 합. 그럼 약수들을 찾아야 되겠네. 2의 n-1이잖아요. 이를 안 갖고 오고 한 개 갖고 오고 두 개 갖고 오는 애들이 약수라니까. 이를 안 갖고 오고 한 개 갖고 오고 두 개 갖고 오고. 요런 애들이 약수라고.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. 어디까지? 풀로 다 갖고 오는. 2의 n-1까지. 얘까지 갖고 오는 게 약수고요. 걔를 합하라고 돼 있으니까 합한 거예요. 됐어? 약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제 문제를 풀으면 등비수열의 합골을 이루잖아요. 2씩 커지잖아, 지금. 그래서 2-1 분의 첫 번째 양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. 2에, 자, 얘 한 개수 몇 개? n-1이 아니죠? 한 개수는 n개가 될 거고요. 마이너스 1, 요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얘, a의 n은 2의 n승 마이너스 1, 요렇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 단계로요.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고요.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. 자,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을 구하라고 돼 있고, an 여기 찾아놨잖아. 그래서 an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었죠? 자, 얘 공식 없어요. 등비수열 합으로 구하라는 소리야, 그냥. 2-1 분의 공비 2니까. 첫 번째 양 1 대입하니까 2죠? 2, 가로 열고. 2의 8승 마이너스 1, 요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은 8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8,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얘의 계산 결과는 2의 9승,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. 2의 9승은 얼마야? 그냥 512죠? 그래서 10배니까 50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단계가 아니에요.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시그마 계산하는 거 연습시킨 거잖아. 지금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단계야, 첫 번째 단계. 이 첫 번째 단계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되고,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약수가 어떻게 나온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, 약수는 소인수분에 됐을 때, 걔네들 소수, 소인수들 있죠? 소인수들에 이렇게 지수들 있지? 안 갖고 와도 된다고. 맥시멈으로 다 갖고 와도 되고, 걔네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약수들이라고. 얘는 2의 0승, 3의 0승, 얘는 2의 1승, 3의 0승, 뭐 4해볼까? 2의 2승, 3의 0승, 얘는 2의 1승, 3의 1승,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라고. 자,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용된 형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고요. 그래서 응용된 형, 응용된 형, 뭐야? 발음이 안 돼. 응용, 응용된 형태를 보시면 요런 형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. 6의 M-1승에 약수의 합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, 2의 M-1승 곱하기 3의 M-1승이 될 거 아니야.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로 표현이 돼 있는 거라니까? 소인수분해 한 거잖아. 얘네들로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. 얘의 합은요. 2의 0승 플러스, 2의 1승 플러스, 점점점. 2의 M-1승, 3의 0승 플러스, 3의 1승 플러스, 점점점. 3의 M-1승, 요렇게 될 겁니다. 왜 이렇게 돼? 2의 0승일 때 3의 0, 3의 1, 3의 M-1까지 만날 수 있겠지. 마찬가지로 2의 1승일 때 3의 0, 3의 1, 3의 M-1까지 만날 수 있잖아요. 구성 자체가 그렇다니까, 약수들이. 걔네 다 더하는 거니까 요래 고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. 그래서 요거는요. 1반항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. 등비수열 한 몇 번 하시면 돼요? 두 번 하시면 되는 거죠?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답은 얼마예요? 50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? 중학교 1라는 책 찾아보진 마세요. 그냥 외우세요 이제. 요 정도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. 정답은 502입니다. 감사합니다.